베리 불렀으니까 조금만 기다려. 집 앞바지 데려다 줄게. 아니요. 전 택시 타고 가면 돼요. 다 적게 써요. 같이 써요. 더 가까이 오세요. 이게 뭐야. 무슨 선물을 이렇게나 많이. 올해가 우리 은원식이래. 은원식? 벌써 25주년이구나. 됐어. 이건 내가 할 테니까 그 옷이나 입어봐. 사이즈 안 맞거나 마음에 안 들면 교환해야 하니까. 마음에 안 들긴. 너무 예쁜데. 아 그리고 주말에 서우가 뭘 준비한 모양이니까. 미리 어머니께 외출 허락 받아놔. 다들 뭐야. 예쁘다. 이건 뭐지? 20시 소년이라고 물어보도록 할게요. 어떻게 되니깐 Exactly. 이거 그냥mernaria 하려면 안 Athena seres이 쏟아ues? 사람들은 뭐랄요? burnt- 감사합니다.